루시아의 쇼핑 저도 했는데 근데 아무리 해도 웃기더라구요 둥둥 이래야 되나? 나비의 귀를 간지르는 느낌이 있었으면 좋겠군 이상한데? 둠찍둥찍도 아니잖아요 정신이 없어서 빨리 나가고 싶어서 대사할 때 계속 너를 잡고 싶어 나비가 분위기에 덕이 돼서 느낌적인 느낌 그럴 때 내가 그러면서 다시 피식 웃으면서 장소랑 같이 배터리 루시아의 브러시 오.. 정신이 없어서 정신이 없어서 그 손발 어.. 하.. 아 루시아 앞이 오디오를 했는데 오디오, 오디오 죄송합니다 오디오. 우리 알라딘이가 뭐 하나 쓸 수 있어? 부드럽게 올려달라고. 손 올렸을 때 한 번만 보여주세요. 손 안 가, 손 안 가, 손 안 가. 그렇지, 그렇지. 우리 혜연이가 마지막 팀에 힘을 더 줄게요. 걸어당기는 힘이랑 손의 힘. 마지막에 청각실을 옮겨지는 느낌으로. 자, 이제. 네, 이제 마무리하고 수준으로 가볼게요. 이제 마무리 시작하고. 라인인가? 내가 좋아한다고 했어? 맛있다. 아, 그렇게 제스처를 한 번 해서. 남자도 불러주세요. 남자도 불러주세요. 아, 너무 부끄러워. 아, 좋아. 좋아, 좋아, 좋아. 좋아, 좋아, 좋아. 좋아, 좋아, 좋아. 진짜, 진짜. 나 일행 있어. 그러니까 너네 끼리니까. 가면은. 혹시 괜찮아요? 혹시 괜찮아요? 샵이, 뱃속에 더 돌리는 거 있을까요? 안녕하세요, 뱃속에 더 돌리는 거 있을까요? 잘 돌리네. 카메라 봐봐. 현봉아. 응. 왜 그런 거야? 샵이, 뱃속에 더 하나 가고 싶고 가보세요. 네. 라인으로는 좀 더 붙을 수 있는데 잘 있나? 기관. 우리가. 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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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. 사람이. 집에 갔다고 하려고 했다. 진짜. 뒤에 자전거 옵니다. 조심하세요. 찍혔나요 이거?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까지 내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빼주세요 찍혔나야부터 빼주세요 그냥 되게 일상적인 느낌 얘가 둘째 왜 삐졌지? 느려는데 데려줄까? 진짜로 데려다주려고 한거야 바보 아니에요? 늦었는데 데려다줄까? 아니요 그래 조심히 가 그럼 안돼 안녕하세요 지금 새벽 5시입니다 뻥쟁이야 뻥쟁이야 여기 챙길게요 여기 살벌이야 저 여기 사람이야? 네 여기 오른발이에요 이거 뭔데? 너무 말라 좀 마라 조금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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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쁘다 왜 심각해지고 그래 너랑 상관없는 일이니까 신경쓰는게 신경쓰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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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 왜 심각해지고 그래 너랑 상관없는 일이니까 사전을 왜 못찾고 늦었는데 데려다주니까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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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인가 정말? 네 나 뭐지 어 뭐 가지러 간다 너 진짜 가지러 왔어? 야 빈아 빨리 찍으러 한 개야 야 조금만 조금만 더 거의 다 이렇게 아 너 대체 뭘 뭘 그리려고 이런 말 한 건데 조금만 더 찍을게 아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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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남이 누워있을게 유남이 누워있을게 잠시만요 안다셨어? 어 어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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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는게 보존되는데 니가 딱 아 배가 치고 안 냅돼 이거 물감 치러다 어 토크아리 있어? 나 밥 먹자 나비를 항상 잡아버려 어 그래서 나비가 다시 인정해져요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나비가 쓰러지면은 재현이가 뛰어오잖아요 그러면 내가 재현이가 뛰어오죠 나비 그저 그저 그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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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지? 이걸로 가기 내 마음 아 아 아 아 아 네 올라가십니다 여기 자 볼게요 뭘 만들고 이런거 시켰던데 저 통한다 아 아 아 아 자 유남이 가봤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저희 작업실 친구들을 이동적으로 해봤거든요 소라 내가 문화 안아 네 이제는 자세를 좀 잠시만요 아 너무 마른거잖아 아 아 아 아 하지마 나 왜 나 소라에서 입는건거야 소라 얼마나 설레겠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우리한테 귀엽다고 한 팬츠를 잊지 않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왜 아니요 왜 가려? 아 하나님 하나만 더 줘 그저 네 아 뭐 어설헤 더러 그러려고 그래서 뭐 왔어? 오이 더 더 짜 지금요? 지금요? 다시 한번 216 하나 없으시고 살짝 푸른 느낌만 내면 되겠나? 푸른 굿 잠시만요 잠시만요 지금 자세히 할까요? 제 안쪽으로 들어오는 느낌이 들까요? 그럼 나랑 못먹어 갈까? 잠시만요 라비 손 놓고 어 일행시 응 응 네 어? 나 안 추워 지금 몇 시? 지금 9시 반 맞아? 나 시계 되게 잘 맞추는데 아 10번이요 차이 안 나네 머리도 바쁜데? 무거운 글자이가 나는 원래 1교시인데 오늘만 모르겠지 2번째 일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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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요? 네 안녕 지금 빠져? 아니 일어났어 일어났어 응 일어났어 일어났어 응 근데 나비 반응 없었네 이렇게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난 2회짜라 좀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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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어 이거 어때? 어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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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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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그니까 괜찮다 이거죠? 봐봐 어 진짜지? 어 괜찮은 것 같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팔아야지 천 원에 팔 수 있을까? 오천 원까지는 팔지 않을까? 5에서 3천 원 저녁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새우자 감옥을 얻고 싶어 이건 가끔 갑자기 나한테 생각 들어 신빵을 내보네 영성과를 받은 인물인데요 무엇보다도 전세 영생이었던 것 감독님 저 그 전대 상품해도 됩니까? 나비 살짝 걸고 나비 여권 하나 주자 올라가도 돼요? 누구 그리신 거예요? 줄 수 없다 오른쪽까지 해 이거는 제가 얘 힘들어 오른쪽 걸고 흐흐흐흐 안녕 안녕하세요 조숙과 영아비입니다 제가 일본에 발표할 작품은 그 최초의 SF영화라고도 불리는 가배기 둘 열었어요 네 가세요 여기 definitely 가까이 하나 각각 ERE 다녀 눈으로 돌아가고 튼튼 그리고 뜬 나. 그 다음에 이제 나비한테. 마이 예인님? 아이고. 아이고. 너무 많아. 에? 아 아니다. 이 때는 우리 여성 친구들이 굉장히 야유를 퍼부어줘 때. 아이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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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티슈 하나 놓여져 있을 거고 손에 집어 던져 민사한테. 아 던져요? 아 던져요. 잘 던져라. 잘 던져. 아 한 번? 아. 아. 아이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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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술이 뭐냐. 진짜. 헉. 옛날한테 누나 수험하실 때 이렇게. 헉. 그리고 이것도 있어. 포즈 알아요? 뭐야 뭐야? 이게. 젓가락? 아니 이렇게 한 다음에 두 잔에 걸리면은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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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가면. 먼저 노력했죠. 네. 네. 꼭 그만. 저는. 그만. 9월 27일이잖아? 무슨 빼내면 안 해? 포즈님 하나 다하고 빛나 하나 다한 거 같긴 한데. 될까요? 제가... 맞춰봐. 야 진짜 설마 나만 할 수 있는 게 맞다? 나는 이거를 단 한 명 정도 사는 거야. 나무조건 안 돼. 여기 DCM도 있으면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소상의 상품. 유나비 미국의 사진을 보내는 거야. 아! 개는데? 아 그러니까... 그래? 나도. 배선아 조심해. 강의 주추냐라고. 영웅도 희실아이야. 볼터치. 아니면... 손 하나 볼터치. 오! 오! 맑은 소리. 맑은 소리. 맑은 소리. 일단 좀 바꿔주세요. 밑을 잡으면... 짤해봐. 맑은 소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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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이파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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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의사어요, 모의사에요. 벌터치. gi就是說. 시unabyeor. 살려볼게요. 자 살려볼까요? 살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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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세영이 형 살리자 함께! 무슨 게임? 게임을 따라! 게임을 따라! 나이가 좋아! 안녕하세요 오늘은 신입생 때 많이 있는 술자리 회식 씬을 촬영하러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빛나? 여기는 세영이예요 저희는 낙이 여기 집 조인입니다 많이 잊지 않다는 게 뭐가 진짜요 감사합니다 돈이 좀 있나봐요 말았네 아 지금 들려요? 아니에요 낙이 부자야 다가 액션 펄쭈 펄쭈 원샷 아 나 진짜 생각해봤어 누가 술을 마셔 유나비가 마셔 룩 룩 룩 룩 원샷 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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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메탈공격 정말 슬럼페 룩 헤꿇 뭔지 알 것 같아. 정원! 사랑! 유 나비가 마셔 유! 나! 비! 나비랑 니네 만날 때는 나비랑 자연이 딱 가운데서 하면 돼. 여기서요. 정주만 있어요. 키스를요? 어, 공과는 ikke? 좋대. 나비 얼굴이 보이게요? 한 번 할 수 있겠어? 네. 잠만 hung out 한 번 해소. 그리고また族화機開始ôr visada. 안녕하세요. 이런거야? 어,äischen. 잘 어울려. 이건... 오히려 그 느낌만 딱... 1m on 어머이, 자리아. 아우 다리야. 아 잠깐만. 말자야 말자야 말자야! 우리 염시다가 뭐하는 거니까? 내 자신이 가장 좋아 그럼 당연하지 이것도 내 그림 느낌? 얘가 직접 그린 그림이래요 제가 그렸습니다 여기에도 내 사진 예쁘다고 이것도 내 그림이다 진짜? 언니 진짜 잘 그린다 그래? 고마워 역시 그림이다 이쪽을 두고 있는 걸 보면 이렇게 이렇게 그렸고 예술인이다 예술인 왜 이렇게 잘 그려요? 잘못됐다 미쳤다 안돼 망했다 안 돼 난 실패했어 아니야 아니 지점토가 돼가지고 지환이가 제 얼굴을 만들어준대요 소리거든요 소리가 죄송해요 다시 갈게요 다시 갈게요 다시 가요 이거 내보내야 돼요 보시겠어요? 제가 콩제주가 좀 있거든요 아 기대돼요 일단은 여기다 깔아야 됩니다 아 네네 준비 과정인 거죠? 완성되었습니다 이게 제 얼굴 이게 제 얼굴 소리가 보는 저는 이렇습니다 참 좋은 친구예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나비 자전거지 이거 맞나요? 모델이 좋은 거야 윤지를 보낼 거야 끝까지 보내봐 끝까지 그럼 재현이가 나와 그래야되나? 나와 야 나와라고 나오라고 나간다 사실은 감정상 얘가 그냥 후루룩 가버릴 수 없거든 밖에 없거든 창피하고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재현이가 좀 막아주는 게 좋을 것 같아 너가 갔는데 그냥 게임한 거야 아까 좀 안 걸려서 아쉬웠나 봐 오케이 좋았어 입 맞추고 입 맞추고 그러니까 재현이가 나비의 그 과감한 행동을 보고 더 과감하게 해준다 삐류보리뽕 끝? 어? 미리 여주시탈이야 아 모르겠네 언니 미리 네가 신고 안 해 네가 신고 안 해 누가 못 해 네가 잘해주면 뭐가 없을깨 뭐 있어? 사쳐줄게 표협일차 뭐야 넌 왜 여기있어 넌 허리야 핵션 그냥 둘이 게임한 거야 아까 안 걸려서 좀 아쉬웠나 봐 넌 이렇게 해 이렇게 해 이렇게 해 넌 이렇게 해 이렇게 하잖아 이렇게 뭐야 더 심해졌잖아 이거 그 오징어 그 뭐 어디 있어야 됐잖아 핵션 그냥 게임한 거야 아까 안 걸렸으면 없이는 거다 이렇게 해 이렇게 해 이렇게 해 이렇게 해 드디어 미안 되게 떠올네 이거 만발이 몸을 조금만 더... 졸려? 자고 있어. 나 혼자? 네, 혼자. 내가 너 목소리까지 내게. 안 나오죠, 다행히? 응, 괜찮아요. 네, 안 똑같습니다. 너도 이렇게 편하지 않아? 너무 힘들어요. 아, 그래? 아니, 아니, 이렇게. 괜찮지, 지금? 응. 가자. 미안해. 잘, 레디. important to mixereens a little. 파이션. 면회. 제 recon지 마신... 부분을 взятьistas 문어. 부분은 안 sitzen까?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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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돈 안하셨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